그래도 남자분들 지금 TV 보시면서 제일 걱정이고 좀 고민인 게 가을 되니까 입을 게 없더라는 생각 하시는데요. 오늘 남성형 6종 받아가시잖아요. 완전 다르게 매일매일 쉽게 코디하실 수 있습니다. 그냥 컬러감만 살짝 보여드리고 디테일 약간 다른 것만 포인트 짚어드리고 입은 모습 보여드릴게요. 일단 그래 지금 보시는 브라운 컬러와 네이비 컬러는 앞쪽에 스티치 처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맨투맨 듯한 느낌 그리고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요. 여기에 포켓을 사용 가능해요. 그리고 틸 그린 컬러와 함께 두 개가 세트로 가는 거고요. 마지막에 블랙 컬러와 함께 그레이 컬러는 진짜 가장 무난하게 그래서 무난하다 보면 심지어 입었을 때 약간 뭔가 좀 없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데 진짜 그런 게 있어요. 싸게 얼마 주고 구입했는데 입었는데 뭔가 옷이 축 늘어지고 혹은 통이 너무 크고 혹은 목 같은 게 늘어나지 않아가지고 몇 번 입다 보면 이런 목 부분이 돌아오는 보건력이 약해져서 남성분들 항상 걱정이시거든요.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잡고 있어요. 세탁을 해요. 그리고 놓고 난 뒤에 살짝만 해주면 이 원형적인 형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어디 하나 읍조인 건 없죠. 그리고 심지어 신축성 좋죠. 보건력 좋죠. 그리고 길이감 자체가 보통 이 정도 길이감이면 남자분들 못 입어요. 못 입어요.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엉덩이도 웬만큼 살짝 걸치는 느낌으로 해서. 아니. 그런데 우리 동영 씨가 키가 되게 커요. 제가 키가 184인데 지금 정사이즈 저는 105사이즈 입고 있거든요. 입었을 때 무엇보다 진짜 좋은 게 면 100% 효소 가공 처리 심지어 남자들에게 이 한마디만 드릴게요. 6벌의 가격 5만 원대인데 이거 세탁기 그냥 돌리시면 돼요. 기계 세탁 다 됩니다. 오늘 남성용도 동일한 가격 5만 원대 받아보시고요. 역시나 상품평 남겨주시면 숄 머플러까지 드리는 시간이니까 오늘 같은 데는 남성용 여성용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숄 머플러는요. 아이디 하나당 상품평 작성하시면 부여가 되는데 남녀가 함께 모든 컬러가 가능해요. 그래서 와인, 블랙, 브라운 중에 무작위 배송될 테니까 오늘 또 이 숄 머플러는 마지막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기왕 구매하실 거라면 오늘 반드시 쇼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저희끼리 숄 값도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저희 막바지 물량으로 진행하는 최저가 기회. 오늘 그 전 방송보다 가격이 최초로 내려간 날이니까요.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저렴한 금액대로 득템해 가세요.